전남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에 고부가 같이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이 5월 30일 개최됐습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총 1,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5층 규모로 수산식품 임대형 가공공장, 국제마른김거래소, 연구개발시설, 냉동물류창고 등을 갖추게 됩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가 준공되면 전남에서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고부가 같이 가공 및 수출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